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5월 12일 부활 제6주간 수요일입니다 찬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진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 중에 박방우 오우금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전 야고보의 영육관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구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타시오 제 타시오 제 타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크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시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여 저희가 신비로운 이 예식으로 성자의 부활 축제를 지내며 다시 오시는 그분을 모든 성인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도들을 안내하던 이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하고 나서 자기에게 되도록 빨리 오라고 신라스와 티모테오에게 전하라는 그의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 바오로는 아레오파고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재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덤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임으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휘저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부하 넘겨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서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바오로는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나왔다 그때 몇몇 사람이 바오로 편에 가담하여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아레오파고스 의회의원인 디오니시오가 있고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그 뒤에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하늘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데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군대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세상 임금들과 모든 민족들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판관들아 총각들과 처녀들도 노인들과 아이들도 주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 홀로 높으시다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위엄 하늘과 땅에 가득하시다 그분이 당신 백성 위에서 뿔을 높이셨네 그분께 충실한 모든이 그분께 가까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의 아레오파고스 연설 이것은 성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연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사도 행전에도 아주 길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먼저 아레오파고스는 어떤 곳인가 하면 아테네 한가운데 있어요 아테네 한가운데 산 위에는 파르테논 신전과 여러 신들을 모신 웅장한 신전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신전이라고 하니까 대충 그런 게 있겠지 생각하지만 그때 신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규모 건의와 성전 외벽에는 모두 금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성전 밖에는 향과 또 재물을 사르는 예식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또 아테네 날씨 자체가 기후 자체가 지중해성 기후여서 늘 맑고 화창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밝은 태양빛을 받은 신전의 황금빛이 늘 찬란히 빛나고 또 재물을 사르는 연기와 향이 늘 하늘을 향해 오르고 그래서 아테네씨 자체를 덮을 정도로 신전의 식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곳이에요 아리오파고스 언덕 밑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이른바 아고라가 있어요 아고라에는 모든 관공서들, 법원들 그리고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 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아테네의 위상은 조금 하강세를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히라 문명의 중심지로서 위용을 자랑하던 곳이었어요 아리오파고스는 언덕은 신전과 아고라 사이에 바위로 된 광장이에요 거기에서 온갖 지식인들, 철학자들, 문인들이 만나서 늘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던 곳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TV 토론회와도 비슷해요 그래서 박식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주위에서 둘레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경청하면서 옳거니 아니다 하고 반응도 보이고 그러던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에 바오로 홀로 신라스와 티모테오와 함께 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옹호하거나 하는 사람 없이 바오로 사도는 거기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진리를 전할 것인가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아리오파고스 언덕으로 오르는 것이에요 위로 엄청난 위용에 그리스 종교 신전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고 아래로는 웅장한 학교와 관공서들이 또한 위험을 뽐내고 있는 그 자리 바오로 사도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하느님 아드님의 진리를 지금 선포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연설이 중요한 것은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헬레니즘 문화의 많은 요소들을 흡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알지 못하는 신 지금 헬레니즘은 다신교예요 그래서 제우수신 비롯해서 모든 신들을 신상으로 꾸며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예배를 하던 것이었죠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도 있었어요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신 하느님이시라고 바오로 사도는 연결고리에 접점을 잡아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숭배하는 그런 신상에 하느님께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맞는 소리겠지 하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위에 이미 황금빛을 찬란하게 빛으로 빛나고 있고 또 온갖 희생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신전 바로 밑에서 그 신전에는 신이 살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 종교 문화권에서는 혁명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헤라 여신 신상을 만들고 또 천여 신상을 만들어서 바로 그것이 신이라고 숨기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신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레오파고스에 모인 사람들이 박학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들여줬어요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아레오파고스의 아주 위대하고 찬란한 교양이고 문화였어요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바오로 사도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하면 어디서부터죠? 32절 보세요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는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다음에 다시 듣겠어 하고 말하였다 실제로 바오로 사도가 전하고 싶었던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전하시면서 부활하셨다는 그리스도교의 핵심 진리 바로 그것을 전할 때 이 아레오파고스에 모인 교양 있는 많이 배운 이른바 가방끈 긴 지식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표내지만 이 사람들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게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비웃거나 다음에 들어보죠 이야기를 하면서 바오로 사도를 배척하는 것이에요 바오로 사도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또 헬라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 그러기 위해서 헬레니즘의 온갖 철학과 문학을 흡수하고 그것을 십분 활용했지만 실제로 이 선교, 아테네 선교의 열매는 그다지 내지를 못한 것이에요 몇몇 사람만 바오로 편에 가담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그 전에 필리피라든지 그 전에 안티오키아든지 다른 곳에서는 많은 군중이 바오로를 믿고 바오로의 연설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 아테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는 성과를 그다지 내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곧바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죠? 코린토로 갔다 써있죠 코린토는 아테네와 60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필리플네소스 반도 그곳으로 가서 바오로는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 아테네에서는 아테네 문명을 처음에는 존중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것의 정곡과 핵심을 건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지만 이제부터 코린토에서는 바오로 사도는 곧바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아테네에서보다 코린토에서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바오로 사도의 위대한 선교 유행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나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 또한 중요했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유로 바오로를 박해하고 배척했어요 그 근간과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죠 진리의 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진리의 영께서 활동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선포를 내가 올바로 듣고 받아들일 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작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말씀을 허투루 들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들을 때 그렇게 들릴 때 내 안에는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실 때 진리의 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느님의 영께서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실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진리의 영께서 작용하시기를 활동하시기를 우리들 역시 늘 기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테네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지식에서는 뛰어났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제로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 함께 진리의 영께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들 마음 안에 오시어 우리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열어 노을토록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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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용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용과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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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찬미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전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여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여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여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여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고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오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오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오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안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원히 곧 나으리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아멘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고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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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